올해로 63번째를 맞은 탐나 문화재, 축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오늘은 다양한 무형 문화재 공연이 열리고, 체험부스도 마련돼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사물놀이패의 풍악 소리에 맞춰 전통의상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입장합니다. 공연장 안을 돌며 흥겹게 춤사위를 이어갑니다. 잠시 멈춘 뒤엔 가족의 안의를 보살펴준다는 가택신을 모시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참가자와 관객들은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전통과 문화로 한데 어우러지며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해갑니다. 제가 막내이긴 하지만 어르신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뜻을 잊고자 지금 제가 열심히 해서 같이 명맥을 같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어린 학생에게는 평소에 생소한 제주어이지만 선생님의 설명에 기를 기울이며 제주어에 대한 매력을 새롭게 알아갑니다. 제주어 많이 못 배우는데 여기서 배우니까 재밌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제63회 탐라문화제 둘째 날 행사에선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문화 공연을 비롯해 예술문화 그리고 참여문화축제가 열려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중국 하이난 등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탐라문화제는 오는 9일까지 천년 해상왕국 탐라의 정신을 제주 미래 버전으로 승화하는 다채로운 공연가 행사로 꾸며집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